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물을 그리고 세 개의 그릇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기운이라는 거래요.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국 나람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이 천년의 비방을 또 알려주시고 하셨는데, 왠지 옆에 준비가 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 천년의 비방이나 천신의에서 주시는 비방은요. 항상 이렇게 맑은 물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 선생님 뭐 광명진언 해도 됩니까? 친묘장군 대단하니 매일같이 읽어요. 아니면 부파경 하고 있어요. 뭐 천수경 어때요? 뭐 여러가지 이런 경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진연을 또 읽는 것도 어떻겠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경문을 하시는 것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항상 뭐 집에서도 초록해거나 향을 꽃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참 내가 절에 갈 시간도 안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힘드시고 뭔가 해결이 되길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문 문이라는 거는 이제 통하는 길을 말하거든요. 그 문이라는 게 물이에요. 물. 물인데 우리가 아버지 전에 뼈를 받고 어머님처럼 살을 받아서 태어나듯이 이 기운이라는 것도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그냥 저희 그 집에 있는 밥그릇이에요. 깨끗한 밥그릇을 세 개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잘 담아서 맨 밑에가 사는 곳이 땅입니다. 땅. 땅의 기운에 물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위에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죠. 그래서 땅의 기운 위에 그리고 이제 위에 인간의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두 개를 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기운을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물을 그리고 세 개의 그릇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기운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 그 중간에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대요. 그래서 그 기운을 담는 거예요. 이 물그릇에.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내가 절실한 만큼.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이렇게 두시든지. 아니면 21일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100일을 기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삼합을 만드시고 물을 매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같이 갈아서 내가 잠을 자는, 잠을 자는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된대요. 땅의 기운이 나에게 오고 나의 기운이 그대로 돌고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 삼합의 기운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이 천신의 기도법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여기 선생님 진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자기 전에 매일 같이 내가 자면서도 그 소원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7일이든 21일이든 100일이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네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 또 기도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